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 한 남자가 이곳에서 깨어납니다 소리를 질러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힘으로 나가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협소한 장소 이 남자는 땅속 깊은 곳 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일단은 튀어나온 못으로 결박된 손을 풀고 온 힘을 다해 관을 밀어보지만 꿈쩍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진동 소리 바로 휴대폰입니다 하지만 온통 알아보기 어려운 아랍어뿐 하는 수 없이 주인공은 911에 전화를 겁니다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화를 돌려버리는 굴릴 이번에 콘로이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 이번엔 FBI로 전화를 걸어보는 콘로이 역시나 뺑뺑이 돌리는 전화 드디어 시카고 FBI로 연결한 콘로이 같은 말을 또 반복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죠 답답하게도 정말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는 FBI 결국 미약한 통신 신호에 끊어지고 마는 전화 이번엔 그가 일하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번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돌려버리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는 인사 담당자 그런데 갑자기 콘로이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처음 걸려왔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 겁니다 이 번호는 바로 콘로이를 땅속에 묻어버린 테러리스트입니다 이라크 주재 인질전담반장과 연결된 폴 콘로이 수도 없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본 끝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때 테러리스트에게 걸려오는 전화 역시나 몸값을 요구하는 테러리스트 살아남기 위해서 영상이고 뭐고 뭐든 해보려는 폴이지만 극구 반대하는 인질전담반입니다 관 속에 갇혀버린 주인공 폴 콘로이 콘로이를 구출하려는 인질전담반 그리고 몸값을 요구하는 테러리스트 과연 이 남자는 탈출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화 베리드입니다 로드리고 코르테스 감독 라이언 레이놀드 주연의 저예산 영화 베리드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산채로 관 속에 묻힌 한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화의 배경은 관 속입니다 90분 내내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디좁은 관 속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극적으로 안정돼 있습니다 빛도 부족합니다 이 영화에 사용된 빛이라고는 라이터, 휴대폰 화면, 야광봉이 전부죠 공간과 빛의 제약 시청각 매체인 영화에서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은 큰 단점으로 꼽힐 수 있겠죠 게다가 영화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인물도 제약되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한 폴 콘로이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목소리나 휴대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카메라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폴 콘로이뿐이죠 종합하자면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는 주인공, 관 내부, 휴대폰이나 라이터 같은 물건 몇 개가 전부죠 자, 하지만 이야기는 정말 재밌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극적으로 한정된 비주얼을 커버하고도 그야말로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역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본이라는 사실을 여실없이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좁디 좁은 공간 속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양의 스토리를 쏟아냅니다 보통의 연출이라면 관 내부 그리고 외부의 상황을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바깥 상황을 보여주기 마련이죠 회상 장면으로 과거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범죄자를 보여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정말로 관 내부만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바깥은 안 보여줘요 폐소공포증이 있거나 답답한 것 싫어하는 분들은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은 영화가 정말로 꿀잼이라는 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영화 베리드는 깨알같은 블랙 코미디도 선사합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정치와 외교 이라크인의 반미정서 그리고 대기업의 갑질까지 보여주죠 이런 테러 국제정치와 외교 대기업의 갑질까지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영화를 한 번 더 곱씹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라이언 레이놀즈의 연기는 같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할 겁니다 그의 눈빛이나 처절한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아주 제가다 폐소공포증에 걸리겠어요 라이언 레이놀즈의 답답함 공포심에 대한 표현은 관객들의 몰입을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드리고 코르테즈 감독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영화 베리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큐레이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비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